안녕하세요 최정만입니다 정광웅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평지붕 내단열 이게 좀 걱정되는 게 평지붕 내단열이 제목은 되게 간단한데 너무 복잡한 상황이 엮여져 있잖아요 특히나 이제 평지붕이 방수하고 엮여야 되는데 자 평지붕에 내단열을 해요 그것도 역시 공사비 때문에 그런 거겠죠 공사 순서는 마지막 층 거푸집을 깔고 그 위에다 단열재를 올리고 각종 배선 위에 전등 배선 하고 콘크리트를 부어 놓은 거죠 그리고 이제 거푸집을 뜯으면 마지막 천장에 이제 단열재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는 어떻게 뭔가 돼 근데 일단 첫 번째 문제점은 단열재의 위쪽으로 전선 박스가 매립이 되니까 아파트 탑층에서 생기는 하자하고 똑같거든요 거기서 결로가 떨어져서 심한 경우에 합선 그런 문제도 있는 거죠 실제로 현장에서는 박스를 묻으면 결로가 너무나도 심하게 나니깐요 그거를 이제 안 묶고요 그냥 단열재를 드릴로 뚫어 가지고 CD관을 안으로 넣어버려요 아 단열재 속으로 아 그러면 박스를 매립하는 게 아니라 안으로 이제 허공에 매달아 놓고 그 다음에 목수가 내부 마감을 하면 전선만 빼서 등을 거기다 이제 다는 거죠 박스를 묻으면 비 오듯이 물이 떨어지는 거고요 CD관을 갖다가 묻게 되면은 이제 아주 소량의 결로수들이 생겨서 흐르면서 마르는 정도 심하지 않으면 이제 왜냐면 외기 접촉 면적이 워낙 작으니까 흘러내릴 정도는 아니니까 그냥 넘어간다 네 운이 나쁘면 이제 물이 한쪽에 고이거나 그러면서 이제 쇼트가 나고 운이 좋으면 이제 넘어가는 거죠 아니 근데 지금도 구글에서 이미지 검색해 보면 탑층 슬라브 칠 때 전선 박스 매립하는 거 흔히 볼 수 있는데 그건 이제 그 하자를 아직 안 겪어보는 아 초보 네 처음 지켰거나 이제 전기가 처음이거나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더 큰 문제는 방수하고 이제 엮여서 지붕을 내단열 슬라브 치고 그리고 그 흔한 녹색의 우레탄 노출방수 또 요즘 또 회색으로 해요 네 에폭시바른 사람도 있어요 아 지붕에다 에폭시를 바르는 분도 계셔 우레탄이 아니고 에폭시는 6개월도 안 갈 텐데 경화가 일어나서 다 쪼개지잖아요 이거를 오래 한 사람들은 방수를 아예 안 해요 우레탄도 안 하고 에폭시도 안 해요 그냥 재물시약이만 봐서 구배를 확 잡아서 물이 아예 안 고이게 만들죠 콘크리트는 방습층 역할을 하니까 콘크리트에 균열도 안 생기게 만들고 철근 배근을 좀 더 넣고 그런 다음에 슬럼프를 좀 더 높이고 콘크리트 강도도 한 270이나 그 이상으로 좋은 걸 써서 구배를 확 잡고 크랙이 안 생기게 재물시약이라고 하죠 현장에서는 이렇게 계속 꾹꾹 밟아가 눌러줘서 콘크리트를 방수를 하는 거죠 아 진짜 네 그러고 나서 우레탄을 안 뿌려요 왜냐면 우레탄을 뿌리면은 3년이면은 다시 해야 되고 수분합류량이 현장에 떨어져야 우레탄을 했을 때 얘가 강성이 나오잖아요 접착 강도가 나오는데 사실 봄 가을 정도에만 우레탄을 시공이 현실적으로 그때만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그때까지 이걸 기다릴 순 없으니 방수는 콘크리트로 그냥 방수 안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거기다 이제 원하면 에폭시를 바르든 우레탄을 바르든 이제 칠을 하는 거죠 칠을 해서 녹색으로 만들어 주죠 내가 지금 받는 느낌이 뭐냐면 구배로 승부하시는 분은 뭔가 좀 아는 양반 같은 느낌이야 왜냐면 논리적으로 따지면 우레탄 노출방수는 방수가 아니거든 어차피 3년에 한 번씩 다시 해야 되는 이 세상에 그런 방수는 없거든 방수는 영구적인 거지 근데 이제 그분은 그걸 아는 거지 어차피 아니니까 그래도 그분은 좀 더 집을 생각해 주는 사람 같은 잠시만요 아 그러니까 그게 다 본인 얘기인 거고 몇 년 좀 오랫동안 하신 분들은 이제 우레탄을 안 칠해요 들으시는 분은 혹시 오해할 수 있는데 어 방수를 안 해? 뭐 그런 개판이 있어? 라고 할 수 있지만 엔지니어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게 훨씬 더 현실적인 방법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콘크리트는 균열이 없으면 방수 증진이니까 고강도 콘크리트에다가 철근 양 더 늘리고 어차피 그건 내역에도 없는 거니까 본인도는 더 투자한다는 거잖아 본인이요 대신 구배를 확실하게 주고 표면 균열도 없이 계속 양생 과정에서 꾹꾹꾹 눌러줘요 아 그래도 거기까지 생각을 했다는 게 아 그러니까 본인이 더 이상 놀라지 말아요 지금 이론적으로 먼저 정리를 들으시는 분이 궁금할 수 있으니까 콘크리트는 이제 평영 함수율이라는 게 있어요 평영 함수율은 그러니까 우리가 거푸집을 뜯어내면 한 일주일 15일 지나면 콘크리트가 다 말라 보이지만 사실은 내재된 수분이 굉장히 많고요 그게 충분한 건조 즉 더 이상 건조하지 않은 상태를 평영 함수율이라고 그러는데 그 평영 함수율에 도달할 때까지 적어도 2년이 걸려요 특히나 이제 날씨가 안 좋을 때 여름 습할 때나 아주 한겨울에 치면 그게 3년 4년까지 늘어난다는 거죠 이게 상상을 좀 하셔야 되는데 아래쪽엔 단열제가 있고 단열제가 두꺼워지면 방습에 효과가 있어요 그 콘크리트 수분이 아래쪽으로는 증발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증발할 곳은 위쪽밖에 없는데 위쪽에 우레탄 방수 해봐야 떠버리죠 떠버리는 거지 밑에 이제 햇빛을 받으면 수분이 팽창하니까 기화하면서 우레탄 방수를 밀어내는 거죠 한 6개월 1년은 탄성을 갖고 있어도 계속 자외선을 받으니까 경화되면서 방수신이 깨져버리는 그런 거죠 그래서 사실은 방수 관련된 특허가 엄청나게 많은데 그게 대부분이 내부에 있는 수분을 배출하는 그래서 탈기반이니 뭐니 희한한 것들 나왔는데 결국은 다 그냥 구며지책일 뿐인 거죠 근데 어쨌든 그걸 깨닫고 위에 이제 유기질층이 없으니 수분 배출이 가능한 균열이 가지 않는 구체고볼의 승부를 봤다라는 거죠 오히려 그게 더 하자가 훨씬 적죠 이걸 들으시는 분이 여기까지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걸 따르면 안 되거든 4단열에 누수가 생겼어요 그럼 이제 안으로 물이 들어가는 거잖아 물이 들어가는데 문제는 뭐냐면 밑에 단열제가 일체 타서 돼 있으니까 콘크리트 균열 속으로 들어간 물이 단열제 때문에 밑으로 안 빠져 근데 문제는 초기에 내리는 비의 대부분은 산성비란 말이에요 그래서 산성물이 그 속에 들어가면 콘크리트에서 가장 나쁘다고 하는 콘크리트 중성화가 일어나면서 이른바 콘크리트가 수명을 잃어버린 콘크리트가 썩는다 라고 표현하는데 그런 현장이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저도 어떤 공공청사 리모델링을 하려고 천연단엘을 뜯었더니 완전히 맛이 가 있는 거야 지붕 슬라브가 가치관 구조기술사가 하는 얘기가 즉석적으로 표현하면 언제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은 상태 콘크리트는 이미 다 구조적 수명을 다 했고 철근 몇 가닥으로 슬라브가 버티고 있는 상태인데 단열재 속에서 일어나는 거라 누수가 생길 때 천장 보수할 때 뜯지만 단열재 멀쩡해 보이니까 모르는 거지 근데 이제 아는 방법이 뭐냐면 단열재랑 단열재 사이에 노랗게 물이 흘러나온 흔적을 그걸 이제 무시하는 거지 왜냐면 그거는 마르겠지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젖은 천장 보수만 하고 또 누수되면 바깥에 우렸던 또 칠하고 또 칠하고 또 칠하고 근데 그 속에 물은 점점 고이고 하니까 마시가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로 누수는 우리 피부로 닿는 문제지만 구조적 결함 그 건물이 15년밖에 안 된 건물이었거든 15년 만에 이미 콘크리트 수명을 거의 다 한 상태니까 평지붕 내단열은 악 중에 최악으로 쳐도 전혀 무리가 없다 내단열을 하니까 구조체가 바깥에 있고 눈에 보이니까 그냥 거기다 방수 하게 된 거죠 그냥 근데 일단 석유화학 제품은 자외선에 노출될 수 없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노출방수는 안 되는 거야 근데 문제는 그러고 나서 또 누름 콘크리트라는 걸 친단 말이야 근데 그거는 밑에 방수를 제대로 안 하고 그냥 눌러만 놓으니 언젠간 그 방수는 깨질 거고 왜냐면 누름 콘크리트도 햇빛을 직접 받으니까 수축 팽창을 하는데 팔 앞에 타고 만나는 면에 완충제를 쭉 10mm 이상 넣어야 되는데 그걸 안 놓고 그냥 쳐버리니까 얘가 팔 앞에서 밀어버려요 그러면서 이제 얘가 꼬고닥 꺾어지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모서리에서 방수가 다 깨져나가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긴 하나요 그러면 이제 거꾸로 그런 얘기도 할 수 있어 그러면 누름을 치고 완충제를 하면 그건 좀 낫냐 훨씬 낫긴 하지 낫긴 하지만 결국 잔존수분은 영원히 어디로 빠져나가지 않으면서 결국은 수증기압이 안 생길 수가 없고 왜냐면 단열재가 아래에 있으니까 근데 더 큰 문제가 누름 콘크리트가 100mm 150mm가 바닥에 깔려 있을 때는 그 양이 얼마 안 돼 보이지만 방수를 고치려고 그걸 깨는 순간 어우 25토나 그러니까요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니까 문제는 누름 콘크리트에서 방수하자 생기면 누름 상부에다가 또 방수를 한다고 오레탄을 또 칠하죠 또 칠하지 그럼 그 밑에 물이 엄청나게 들어있는데 그 위에다 칠해버리니 다시 또 부풀어 오르면 공이 또 긁어내고 다시 또 칠하고 또 칠하고 맨 마지막에 한 층을 더 만들어서 지붕을 씌우고 그렇지 방법이 없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내단열에서 벗어나지 않는 이상 왜냐면 구조체가 외기에 완전히 노출된 거니까 외벽이 받는 열과 지붕이 받는 열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거지 여름의 복사열에 의한 상승과 겨울의 천공복사에 의한 열 손실을 따지면 거의 지붕은 여름과 겨울이 거의 한 아주 리저너블하게 봐도 70도 백도도 높게까지 차이 나죠 그렇지 백도까지도 차이 나니까 외벽이 늘고 주는 거 하고는 사실은 비교가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당연히 단열재가 실내측에 치면서 위의 골조가 거의 여름과 겨울이 100도 이상 차이 나는 그 문제를 아무리 완충제를 넣고 균열 유도 줄눈 뭐 그 백날 그거 해봐야 결국은 그게 영구적 방수가 아니라는 거지 근데 참 너무 멀리 왔다는 생각도 들어 그러니까 멀리 왔다는 건 유럽 애들한테 3년에 한 번씩 방수 보수해 그럼 걔네들은 도저히 이해를 못 하거든 그렇죠 상식적으로 방수는 그냥 영구적인 거지 그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나라 아직 방수를 해결한 국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의 근본적인 문제가 사실은 방수의 문제가 아니라 단열이 아래에 있다는 게 문제거든요 근본적인 건 그러니까 이제 정선생처럼 그런 것도 나온 거고 그러니까 이게 좀 전혀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 문제 같지만 사실은 우리나라가 방수 문제를 해결하려면 단열재가 위로 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구조체를 외기의 연로부터 보호하는 데서부터가 제대로 된 방수의 시작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구조적 문제, 누수, 결로, 곰팡이까지 이어지는 거 그러니까 일제타설이 아무리 싸고 편하고 해도 그게 위로 올라가지 않으면 영원히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고 그렇죠 그럼 외단열은 어떻게 하냐? 그건 협회 홈페이지에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우리나라도 평지국 내단열을 벗어날 때가 됐어요 시기적으로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